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려 노력을 하는 공병호TV의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대권행보 체비를 하고 있다. 지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종로에서 눌러살 칩을 구하는 등 정치적 재개를 위한 행보가 시작된 것만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5월 17일자 중앙일보에 한영익 기자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종로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뜻이 맞는 이들이 사제를 출연해서 종로구 내 형편이 좋지 않은 초중고교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황정 대표는 대표적 사퇴 당시에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일들을 찾아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장학재단을 세운다는 것은 참 황교안다운 그런 발상입니다. 제가 황교안 전 대표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간에서 나오는 말처럼 대권 도전의 의지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대권의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그동안 황교안 전 대표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보답을 했습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다수 무책임하고 비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판단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4.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이 가을에 덜력 덜불처럼 번져간다면 황 대표가 마땅히 해소했던 것은 내가 솔선수범해서 종로구 투표안부터 까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담대하고 현명한 결정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조차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 다시 이야기하면 지나치게 위험한 일로 여기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마디도 4.15 총선 개표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3선을 끝으로 떠나는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의 의장은 떠나는 변으로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당권을 잡은 몇 명이 미처 날뛰면서 공청권을 휘두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저까지 희생당한 데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임을 고백한다. 아마도 황교안 전 대표는 4월 15일 이후에도 당권과 대권을 거머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천 과정에서 막판에 파행을 거듭하게 된 이른바 친황인사 심기 공천을 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황 대표와 그의 측근들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은 그의 정치적 생명이 4월 15일 종로구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아마 생명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측근들은 친황인물로 지역구는 물론이고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를 친황인물로 채워놓으면 다시 당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뭔가 시동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할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이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시 생각하는 황교안입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결정장애의 정세입니다. 결정장애의 정세입니다. 결정을 미루거나 결정을 내리하는 시점에 엉거주춤하는 그의 태도는 오랜 공직생활의 산물일 수도 있고 또 본래 그의 인간적인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처럼 내가 책임지고 차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법이 아주 드뭅니다. 누구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또한 책임을 직접 지지 않으려는 그런 섭성의 발로다 그렇게 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표를 던졌던 유권자들 가운데 격표 조작 의혹으로 들끓어도 그가 끝까지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부분에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딱 정해진 틀 안에서 행동할 뿐이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틀을 깨는 그런 발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랜 공직 경험에다가 그의 본래 성정이 그러한 면이 많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또 대단히 유연한 또 대단히 상상력을 가미한 그런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좀처럼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잘라서 이야기하면 정치라는 직업이 그에게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유행의 인간상이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1년 정도 정치 수업을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기 몸에 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은 자신에게도 그냥 큰 고통이 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것에 해당합니다. 어제 황교안에게 묻는다는 그런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고 한 구독자가 남긴 의견이 이런 문장입니다. 무능한 지도자는 재앙입니다. 무능한 지도자는 재앙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대단 시사적인 그런 시청자의 반응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5월 18일에 방송되었던 분류기 전문가 해결책 제공하다는 그런 제목의 영상을 보고 엘버트 칸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 박사님 총선 조작 시스템 구조 그림에서 제 생각에는 장비, 컨트롤러가 해킹당했다기보다는 장비에서 데이터베이스, DB로 가는 과정에서 자료 해킹 변조가 발생하는 게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컨트롤러에 송수신 장치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비와 선관이 DB 사이에 노트북이 있는 구조가 맞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IT 분야에 정통한 분들 가운데 이런 견해를 제시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개표소에 있는 개수기라든지 분류기라든지 또 제어용 노트북보다도 오히려 개수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입력한 이후에 바로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선관위의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수사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당국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 문제를 다 놓고 상황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개수기,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외에 또 거의 동등한 비율로 자료가 떠난 이후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과정까지 그런 해킹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버트 칸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공병호의 자기경영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즐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